안녕하세요. 피부 노화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이 휴대용 정수기인데요. 이것은 제가 얼굴로 세수를 합니다. 이유는 수돗물 안에 있는 염소를 완벽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수돗물 안에 있는 염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염소라는 것은 아주 강한 독성 물질입니다. 염소는 1차 세계대전에서 실제 화학고기로 사용했습니다. 이 화학무기는 여러분 원더우먼에서 다이아나 남자친구 있죠? 다이아나 남자친구, 잘생긴 남자 그 남자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자폭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 염소가스가 있었어요. 그 염소가스가 화학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 화학무기가 얼마나 강하냐면 수돗물 안에다가 조금만 넣어도 수돗물 안에 있는 미생물이, 세균이 미생물이 전부 다 죽습니다. 사람도 죽이는데 세균은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해가지고 세균을 죽이는기 위해서 수돗물 안에 계속 사람들이 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피부도 망가진다는 거죠. 피부에 염소가 피부를 닿으면 사람 피부의 노화가 아주 빨리 진행합니다. 얼굴이 완전 그냥 주름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샤워 필터 이렇게 조금만 해가지고 염소 제거 필터 있는데 그냥 그거는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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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를 제거하고 완벽하게 제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브리타 정수기인데요. 안에 숯, 숯이 있어요. 숯 이만한 숯이 있는데 그 숯이 그 염소를 흡착해가지고 완벽하게 염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마셔도 너무 깨끗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점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점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환이 누굽니까? 연예인 장나라시죠. 장나라 장나라씨 예전에 집 한 번을 방영을 했어요. 장나라 집 안에 그런데 장나라 집 안에 화장실을 가보니까 이만한 큰 어마하게 이렇게 큰 샤워기 필터가 있었어요. 샤워기 필터가 바로 연수기라고 하는데 그건 한 50만원 정도 50만원에서 100만원대에 합니다. 이만한 큰 연수기 필터 그래서 사람이 샤워를 하면서 그 염소 이런 걸 제거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샤워기 필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하려면 50만원, 100만원 설치는 여러분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한 2, 3만원이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소, 다이소가 아니지 이마트, 이마트에 가시면 그 전자상가의 코너에서 이걸 팝니다. 2만 5천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걸 한 얼굴만 세수할 거니까 한 3년 동안 사용해도 문제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피부가 달라집니다. 저는 해봤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걸 사용해봤고 해봤습니다. 하여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나라씨처럼 예뻐지고 싶으면 정수기 물로 세수하세요.